최정호 씨. 어떻습니까? 느낌이? 네.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.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. 몇 등을 가져왔습니까? 2등 했을 것 같습니다. 본인 위에 누가 있을까요? 최정호는 어떻게 못 주실 것 같습니다. 밑에 위험경 씨가 있을 것이지? 저는 예능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예능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예능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예능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최정호 씨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 어... 그냥 그래요. 예. 아 오케이. 정말 포감기네요. 예. 포감기였어. 안겨봐. 포옥 들어갈 거야. 아마 포옥. 나만 느끼는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? 최정호 씨? 네.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? 비명소리가 이제 몇 번 들리잖아요? 네네. 로베카에서 이제 슬슬 판단이 됩니다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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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